불안한 시대를 등지고 요절한 비윤의 시인이 아닌 젊고 자신만만한 모던보이 그 자체인 이상의 외모에 착안 안녕하세요 노란겸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 경성탐정이상 김재희님께서 쓰셨고요. 시공사에서 출한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요즘에 소설을 거의 대부분 윌라에서 듣고 있는데 윌라에서 무슨 책을 좀 들어볼까 이리저리 뒤적거리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제목의 눈길을 확 끌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은 이 책은 제목이 전부다. 그리고 제가 느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설이 일단 무조건 재미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이 그렇습니다. 제목도 눈길을 끌었고 재미도 있습니다. 제목만큼 재미있습니다. 이 책은 모두 다섯 권이 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1권이 아마 2012년도에 출간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2020년인가? 그래서 총 8년 동안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집필을 하신 책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경성탐정 이상의 이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인 이상이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동료이자 조수이자 살림꾼이자 뭐 이런 역할로 등장하는 사람이 소설가 구보시의 하루라고 저는 제목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리뷰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 맞는 원래 제목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책의 작가이신 박태원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거든요. 물론 전부 다 그 시절의 실존인물들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등장인물로 캐릭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대요.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고 하는 소설이 신문의 연재가 될 때 사파를 그려준 사람이 이상이랍니다. 그리고 이 책의 시작은 바로 그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구보와 이상이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이런 과정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대요. 제가 궁금해서 나중에 이제 찾아봤거든요. 실제로도 박태원 소설가가 이상시인보다 한 살이 많다고 해요. 많다고 하는데 소설에서는 이상이라는 시인은 좀 되게 활달하고 추리력도 높고 행동력도 있고 하지만 상처가 많은 그래서 트라우마가 좀 있는 그런 괴짜 시인이자 탐정가로 등장을 하고요. 박태원은 가난한 생계형 소설가 그리고 소심하고 겁도 많고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성격도 좀 약간 세밀하고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첫 만남이 되게 인상적으로 나와요. 소설가 선배인 염상섭이 연락을 해요. 그래서 만나러 간 자리에서 구보 이 책에서는 박태원이라고 하는 일보다 등장을 하지 않고 구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보와 이상이 이제 처음 만나요. 그런데 염상섭이 오기 직전에 두 사람이 만나서 이상이 자기가 이제 박태원보다 윗사람이라고 선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선배대접을 받으려고 하다가 염상섭이 등장한 다음에 나이가 구보가 더 많아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우리 한 살 차이가 친구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친구가 되고 그래서 사실 구보는 처음에 이상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그런 형식으로도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염상섭이 두 사람을 부른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설가 문인들 모임 중에 이제 구인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둘을 입혀 시켜주는 조건으로 미스터리한 사건을 하나 해결해 봐 라고 의뢰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창경궁에서 어떤 미녀가 죽은 그런 사건을 해결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음 사실 뭐 제목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건의 해결은 이제 이상 혼자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구보는 적절하게 이제 이상을 보좌하고 그런 역할로 등장을 하는데 다분히 그 셜록홈즈 시리즈가 좀 생각이 나는 그런 캐릭터 배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셜록홈즈 같은 경우에도 그 셜록홈즈를 죽이는 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독자들이 하도 성화를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홈즈를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이상이 죽어요. 죽는데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죽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죠. 어 근데 내 앞에서 죽었는데 왜 갑자기 또 아무런 설명 없이 등장을 하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데 그게 책을 읽다 보면 다섯 권이 시간 순서대로다가 배치된 게 아니에요. 사건이. 그러다 보니까 한 세 권쯤 읽고 나니까 그걸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약간 뭐 어린 시절도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건도 이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끝나고 두 번째 사건이 나오고 이런 구조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1권인가 2권인가 마지막에 이제 이상이 죽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장례식도 치르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딱히 설명이 없이 살아 돌아왔고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기도 한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재미있게 읽는 데는 전혀 방해가 되진 않습니다. 아마도 작가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경성이라고 불리는 그 시절의 그 동네 그리고 그 시절의 문화, 그 시절의 우리나라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겠죠. 여기다가 구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과 이상이라고 하는 시인의 작품들도 많이 읽고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에피소드 중에도 보면 그 이상의 시를 모티프로 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상의 시를 적절하게 이 공급을 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 상으로 더 끼워 맞추는 수준은 아니고요. 꽤 잘 어울리게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책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앞서 작가들 얘기했던 것처럼 이 책이 첫 번째 책이 12년에 발표가 됐고 마지막인 5권이 2022년에 출간이 됐으니까 8년이라는 시간이면 사실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 동안 작가는 이상과 구보의 거의 사생팬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책의 그 책 소개를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낭만 미스터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낭만 미스터리라는 장르가 정말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경성이라고 하는 무대 그리고 그 시절의 모던 보이, 신녀성, 자유연애 등등 그런 시절의 어떤 그런 키워드들이 적절하게 담겨있는 미스터리, 추리스토리니까 그런 표현도 뭐 그럴듯하게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이상이라고 하는 괴짜 시인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니까 진짜 이렇게 매력적인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소설가 구보시의 하루 한 번쯤은 들어놓은 봤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작가인데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만들고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거는 작가가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최근에 읽었던 소설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단연코 1등이다 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발표한 다른 책들이 꽤 많더라고요. 정말 다작을 하는 작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시리즈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들을 좀 더 많이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출판사에서 이야기하는 책 소개 글을 잠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사실과 소설의 재미를 엮어낸 한국적 팩션의 성공작 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뿌리 깊은 나무와 함께 2006년 역사소설의 붐을 일으킨 베스트셀러 혼민정어 맘살 사건의 작가 김재희 그가 오랜 준비 끝에 내놓은 경성탐정 이상은 천재 시인 이상을 주인공으로 한 재기발랄한 탐정 소설이자 현대적 감성이 물씬 배어 나오는 시대극이다. 1936년 이상과 구보가 구인회 동인지를 편집했던 창문사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진 사진 한 장에서 작가는 개성 강한 두 문인을 콤비로 한 소설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불안한 시대를 등지고 요절한 비윤의 시인이 아닌 젊고 자신만만한 모던 보이 그 자체인 이상의 외모에 착한 작가는 그동안 박제된 천재로 남아있던 그를 낭만과 퇴폐라는 이중적인 얼굴을 가진 경성을 배경으로 생생하게 대선해내었다. 문단 대선배 상섭의 호출에 구보는 신문사를 찾는다. 지필 의뢰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달리 상섭은 구보에게 미녀 변사사건의 조사를 부탁하고 함께 일할 사람으로 오감도 등 기괴한시로 주목받고 있는 시인 이상을 소개한다. 내키지 않지만 구인의 입회와 신문 연재를 위해 구보는 이상과 함께 사건 현장인 창경공을 찾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인 거고요. 시신 곁에 놓여있던 영국 낭만파 시인 셀리엣이 사슬에서 출연한 프로메테우스를 되뇌는 구보와 이상 사건을 조사하던 중 그들은 피해 여인이 자신을 이화여전 학생으로 속이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실과 상상을 유인히 넘나는 낭만 미스터리 라고 소개를 해놨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작가 김재희라는 분의 여기 앞서서 그 책 속에서 소개했던 혼민정 엄사사건을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만 작가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자소개를 한번 볼까요? 김재희 연세대학교 졸업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영상시나리오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시나리오 작가협회 산하 작가교육원에서 수학하였다. 2006년 데뷔작 훈민정 엄사사건으로 한국팩션의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역사 미스터리에 몰두 낭만과 욕망의 시대의 경성을 배경으로 시인 이상과 소설가 구보가 탐정으로 활약하는 경성탐정 이상으로 2012년 한국출입문학 대상을 받았다. 경성탐정 이상옥 거울빵 환시기로 경성탐정 이상 전옥권 시리즈를 완결했다. 2021년 경성분여자 고민상담소로 여성탐정 서사를 썼고 이 작품은 태국 잼세이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eip마켓에 선정 드라마 판권이 팔려 드라마화가 진앙중이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드라마를 만들면 꽤 흥미롭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예전에 경성스캔들 한지민씨하고 남자분이 누구들아 나왔던 그 드라마가 딱 생각이 났는데 그건 이제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였었고 이거는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오그랩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항암치료 경험을 힐링소설에 녹여지 필요한 유미분식 동료 작가들과 산후 우울증을 모티프로 한 엔설로지 네메시스 층간소음을 모티프로 한 소설집 위층집을 냈다. 유방암투병 중에도 힐링소설 흥미로운 사연을 찾는 무지개 무인 사진관과 항암을 테마로 한 작품집 인생은 아름다워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항암투병을 하셨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책은 책 자체로 써도 꽤 재미있고요. 물론 작가가 아마도 처음부터 5권씩이나 쓰리려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권 쓰고 끝내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더 쓰게 되고 더 쓰게 되고 해서 5권까지 채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권부터 4권까지는 단편 모음집입니다. 책 한 권에 여러 사건들을 까막쌌막하게 다뤄놨었고 그리고 5권은 전체가 한 사건이에요. 물론 그 큰 사건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체가 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1권부터 4권까지는 단편 모음집 5권은 그거 하나로다가 한 사건을 다룬 장편소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도 약간 독특한 지점이기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 특히 이 데뷔작품이라고 하는 호민자검 남산사건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 그리고 구보 박태현이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김재희라고 하는 작가의 다음 작품이 이 경성탐장 이상 시리즈가 조금 더 길게 계속 됐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성탐장 이상 김재희 님이 쓰신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님이었습니다. 경성탐장 경성탐장